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서부터 23절과 누가복음 18장 14절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5장 16절서부터 23절을 개혁한글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대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보곰 18장 14절부터 17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기록된 사실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정확 무호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게시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금적 신자 보금주의적 신자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여 읽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였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도 다시금 되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상의 것은 없을까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축보가 나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전부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원래 하나님의 땅인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땅인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이 더러운 땅을 떠나도록 하시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참된 구원이 일어나고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위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 죄인의 형상에서 본질적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 영혼 깊숙한 곳까지 세워져서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오고 삶을 변화시켜서 그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이 땅 위에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며 어떻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가장이 되겠으며 어른이 되겠습니까? 16절 17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눈치채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직전에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으로서 어린 아이의 본성을 생각하지 말고 문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두 글자로 겸손이죠. 겸손은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하여 자신의 자세를 굽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 심성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의 자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늘 습관처럼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면서 그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변화되는 혹은 그 반대로 마귀의 꼬임이라든가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히 저항하면서 자기를 말씀 앞에 낮추는 사람이 참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며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아니하고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한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 하면서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보금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읽었던 본문 3회상 1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믿음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 중요한 사례로서 어떤 점에서는 비유로서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22절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그림을 봐라 성경에 기록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약하여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마치 천국의 비유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말렉 전쟁, 아말렉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6절, 17절을 보면 왜 아말렉 전쟁을 치르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읽어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길갈 전쟁에서 사울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어떤 말을 먼저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직전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자세를 상의시켜주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지적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에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단서로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추구할 때 온 백성도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왕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사건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자세를 잃지 않고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자세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그 자세 그 삶을 더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고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핑계를 냈습니다 순종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사울은 사울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지휘하는 이 백성들 이 군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본래 자신에게 있고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당할 때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데에만 순종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 전쟁을 일으키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을까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것이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듭난 자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미워해야 마땅한가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모세 5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급기 17장에 아말렉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급 당시에 여우수와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우수와의 군대가 밀리고 그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모세의 두 팔을 들고 있게 했겠습니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즉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니까 어려서 할아버지 에서로부터 여우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를 통해서 아주 못된 것을 물려받았는데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반대해야 하는 심성을 가진 겁니다 출애굽에 급한 길에 뒤에 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급습하여 죽이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전술적 행위가 괘씸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악한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너의 심성 깊숙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임의로 처신할 때 함부로 행동할 때 제멋대로 계획을 꾸미고 나갈 때 혹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러한 처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미워하신다 3대 4대가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응징하신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참된 구원을 받았는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남은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길에 던져서 그 죄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좌절시키면서 내게 유리한 것은 순정하고 내게 불리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난 그런 거 못합니다 하면서 내버려 두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할 때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천국의 문이 저기에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천국에 숨은 장이 있으면 가슴 속에 죄를 품고 죄 가운데서 그 쾌감을 즐기면서 사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기 자신을 목격한다면 그러한 우리 자신을 혐오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과 피눈물 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죄도 용서하실 거야 아 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얼마나 싸워서 이겼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종시켰는가 얼마나 순전한 순종인가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그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몸부림친 결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보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몫을 다했는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앞에 자기 일을 스스로 낮추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가 그러한 순종의 삶이 주일 이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헌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낮추려고 애를 쓰는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가 그 점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신자다운 사람인가 겸손히 저신하여 차라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못났다 약하다라고 조롱을 받는 것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마음이 찢어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자세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